수동 버튼을 누르세요 수동 왜 끄져보냐 수동 메뉴를 이렇게 누르시고요 어? 뭐야? 어떻게 이게 뭘 눌러본거니 너 진짜 수동 메뉴에서 이렇게 내리시고요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기다리셔야 해요 자동 모드로 가실래요? 자동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동 모드 확인 회복 모드요? 좋아요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계세요 누워봐 뒤로 좀 우아하게 좀 고객님이 이렇게 쩔쩔쩔 왜 그래 안마가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나가시면 환불이 안됩니다 자 계속 해주셔야 해요 이리와 쩔 아무것도 없으? 충격으로 가겠습니다 충격으로 가겠습니다 충격으로 가겠습니다 충격으로 가겠습니다 호기호기호기 고객님 고객님 되게 당황하시면 안되고요 고객님 고객님 이인 모드입니다 고객님 너 좋아? 잘하셨나? 저희 쳐다보니까 고객님 편안하세요? 고객님, 고객님 어떤 느낌이세요? 이 제품에 대한 평을 좀 내려주시죠 어떠세요? 어떠세요? 고객님 안 편하세요? 고객님, 뒤에 숲으로